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발효는 과학이다? 뭐 김치 이야기일까요? 아니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발효되는 시간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언어는 계단 파형을 그린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정체되어 있는 듯하지만 계단처럼 위로 갑자기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 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폭발하는데 그게 물이 컵에 다 차야 넘치죠. 그 전까지는 물이 넘치는 법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한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차있기 때문에 넘치기가 쉬워져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갈 테고요. 알고 계시죠? 종이책 필요하신 분들은 있을 때 사시고. 자, 18번째 첫 번째 버전 도전합니다. Ready? 기내식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에이미는 한 번도 먹겠다는 탐을 말려야만 했고요. 우리 말 들을 때 장면 떠올리시죠? 그들은 식사 테이블을 접어넣고 좌석을 뒤로 젖혔어요. 둘은 마침내 긴장을 풀고 쉴 수 있게 되었죠. 이미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지만 이미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에이미는 머리를 탐의 어깨에 기댔죠. 이거 영작하실 수 있을까요? 멈춰놓고 도전하셔도 되고요. 갑니다. 기내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기내식을 영어로 이렇게 meal이라는 단어가 식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in-flight 이라고 하는 표현도 살짝 알아두세요. 이게 비행기, 비행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flight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채공하는 거 있죠. 여기서 어기를 날아간다. 그래서 그거 비행, 그걸 flight이라고 하는데 비행 그 중에 그 안에 있는 그래서 in-flight meal 그러면은 바로 기내식이에요. 그리고 in-flight entertainment 그러면은 우리가 비행기 타면 듣게 되는 음악이나 영화 보게 되는 거 이런 것처럼 다 in-flight entertainment라고 하죠. 그래서 the in-flight meal 이게 포인트죠. 그 다음에 was 뭐였어요. 이게 이제 본동사입니다. 낫이니까 잊은 않았어요라는 뜻이고 too bad, 뭐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어, 뭐 그리 나쁘진 않았어. 예상은 별로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 생각보다 괜찮네. wasn't not too bad, was not too bad, 그렇죠? wasn't too bad, was not too ba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기내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the in-flight meal was not too bad. 에이미는 한 번 더 먹겠다는 탐을 말려야 했고요. 에이미가 뭐 뭐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고르시오. 그러면 have to, 이거의 과거 형태입니다. 알아두세요. 했어야만 했다라는 뜻이에요. 불가피성. 두 번째로 중요한 걸 고르시오. 그럼 저는 stop 사람 from ing를 고를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고를 거니까 여러분. 이 두 개는 오늘 나온 것 중에 딱 두 개만 잡아가세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have to랑 stop from ing. 자, 해볼까요? 에이미는 해야만 했습니다. 막아야만 했어요. 어떤 대상을. from 다음에 하려는 동작으로부터예요. asking. 요청하는 동작으로부터 탐을 막아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ask for는 무엇뭇을 목적으로 물어보다라는 얘기니까 얘도 빈도 진짜 높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대상을 요청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못 보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컨드가 두 번째라는 뜻이죠. 그런데 복수 형태로만 쓰인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세컨즈라고 해야만 두 번째 먹는 음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구들한테 세컨즈, 애니바리, 애니바리 세컨즈 자, 또 한 번 더 먹을 사람 없어? 더 줄까요? 이럴 때 세컨즈 원서 모어, 우주 라이크 모어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 세컨즈 한 번 먹고 그 다음번 한 번 더 가서 먹는 버페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 에이미 had to stop Tom from asking for seconds. 그들은 식사 테이블을 접고 좌석을 뒤로 젖혔어요. 무엇인가를 있던 자리에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것을 스토 라고 해요. S-T-O-W 이것도 비행기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안내방송에서도 스토 your back under your seat 그렇죠. 밑에다가 잘 움직이지 않도록 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다라는 표현의 공식적인 표현이 stow예요. 이거 비행기 탈 때마다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They stowed their trays 그래서 양쪽 두 명이니까 식사 테이블이 여러 개니까 S가 붙은 거고요. 그들은 접어두었습니다. 치워두었어요. 그들의 식사 테이블을. 그리고 그들은 recline recline 하면 여기까지가 원형이에요. E-D인데 E가 겹치니까 D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recline이에요. 뒤로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뒤로 젖힐 수 있는 의제를 reclining chair라고 하잖아요. reclining chair. 그들의 좌석을 뒤로 젖혔습니다. 동사라서 그들은 젖혔어요. 그들의 테이블을 젖혔고 그들의 좌석을 뒤로 젖혔습니다. 자 그래서 they stowed their trays 접어두었고 치워두었고 reclined their seeds 둘은 마침내 긴장을 풀고 오줌 쉴 수 있게 되었다. 자 긴장을 풀더라면 여러분이 아는 단어 뭐예요? 그렇죠. 알고 계신 relax를 쓰셔도 돼요. 근데 relax 말고 방송에서 미국 방송이라는 데서 kickback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어 이거 뭐지? 그렇죠. 우리가 발로 딱 찰 수 있고 뒤로 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kickback을 한 단어로 써라 그럼 뭐라고요? 바로 relax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긴장을 좀 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발을 차고 뒤로 놓는다. 긴장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이란 뜻의 a bit까지 그래서 이 전체 내에서 골라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의 could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5,6번 a movie was playing 하나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중이었다. 상영되다가 어려울 것 같죠? 그냥 play란 단어가 쓴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은근히 못 쓰세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뭐 상영되는데? what's playing there? 이거 쓰거든요. what is playing there? 그래서 영화 한 편이 상영 중이었습니다. was죠. 상영 중이었지만 그들은 weren't interested 나온 것 중에서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nterested라는 be interested 관심이 있는 weren't니까 관심이 없는 되셨죠? A movie was playing but they weren't interested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이미는 Tom의 어깨에 기댔다 라고 할 때 기대다가 이렇게 rest 아니면 push이란 단어를 쓰시면 돼요. 보세요. rest 쉬단 뜻이죠. 쉬었습니다. 뭘요? 그렇죠? 네. 그녀의 머리를 그래서 rest랑 똑같은 게 push이에요. 그러면 질문 똑같으면 왜 하나만 안 쓰고 두 개 했어요? 느낌이 약간 다른 거죠. 얘는 그냥 머리를 기댔다 라는 뜻인 거고 rest는 기대긴 했지만 느낌이 약간 쉰다는 느낌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의 단어만큼의 원래 뜻이 그만큼 차이 납니다. Amy rested her head 어디에? 그렇죠. Tom의 어깨의 표면 접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on입니다. on 이때 in 같은 거 쓰시면 안 되죠. 어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on이 쓰였다는 거 puts도 똑같습니다. Amy rested her head on Tom's shoulder 오케이 기댔어요. 자 두 번째 버전 항공사에서 꽤 괜찮은 식사를 제공했어요. Tom은 한 번 더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Amy가 그를 막아섰고요. 그들은 식사 테이블 올리고 좌석을 뒤로 젖혔죠. 드디어 그들은 짐을 덜게 된 기분으로 쉴 수 있죠. 영화가 사용되었지만 이 커플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Tom은 Amy에게 베개 대신 어깨를 내주었고요. 이것도 없이 30초 도전해보실 분들은 지금 멈추시고 하시면 되고요. 갑니다. 항공사에서 꽤 괜찮은 식사를 제공했어요. 아까는 뭐였어요? The in-flight meal was not too bad 이거였죠. Wasn't too bad. Actually it was quite good. 이런 뜻이고요. The airline 그 항공사가 라는 얘기죠. 항공사가 served 바로 그렇게 뭐예요? 봉사를 했습니다. 제공하다는 뜻이라는 것. 앞가지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served a pretty taste meal 그래서 served a meal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꽤가 pretty죠. 빨리 읽을 때는 발음이 pretty로 안 나고 꽤라고 할 때만 꽤라는 뜻일 경우 pre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pre tasty meal pretty taste meal 다 좋습니다. tasty 이 단어 알아두시고요. 맛이 있는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것도 쓰실 줄 알아야 되겠죠? The airline served the pretty 아니면 The airline served the pre tasty meal 다음은 한 번 더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에이미가 글을 막았어요. 뭐뭐 하고 싶었다 뭐 정말로 딱 이거 want라는 단어 하나 쓴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쉽죠. Wanted a second meal 아니 선생님 아까는 세컨즈 라며요. 여기는 그때는 미리 없었잖아요. Tom want it seconds 하고 쓰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번째 식사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에서 a second meal 된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Tom은 두 번째 식사를 원했지만 but 에이미가 말렸습니다. 누구를 말리다 라고 할 때는 갈려는 사람을 잡아서 hold 잡아서 뒤로 당겨야 되겠죠. hold back 그게 말리다 뒤로 해서 잡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의 과거 형태라서 held back이 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상이 필요하니까 held and back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Tom wanted a second meal but 에이미 held and back 그들은 식사를 테이블을 올렸다. 그러면 올린 뭐 뭐 하다 그렇게 두다 라는 거는 푸시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아까 어깨에 머리를 도왔다 라는 것도 푸시 썼잖아요. 똑같아요. 푸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얘가 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봐도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그들은 푸트 두었어요. 그들의 테이블을 식사 테이블을 업 위로 두었어요. 보통 내리고 이렇게 올려서 잠그잖아요. 그쵸? 비행기 타면 그리고 그들의 좌석을 어? 여긴 동서가 어디 갔지? 그래서 푸트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의 좌석을 뒤로 푸트 두었습니다. 아 아까 리클라인 이라는 거 리클라인 이거를 푸트 데이블 시즈 백 이렇게 쓸 수 있구나 푸트 백 뒤로 두다 라는 뜻으로 해요. 이렇게 쓰인다는 것도 푸트 백 위로 두면 푸트 업 그쵸? 밑으로 두면 푸트 다운 다 가능하다는 거 드디어 그들은 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건 뭐예요? finally kick back a bit 그쵸? kick back 이 relax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른 거 하나 이 표현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take a load off take a load off 할 때 take off 가 포인트예요. 이게 take off 가 잡아서 떨어뜨리다는 뜻이죠. 원래 off 가 불리니까 그래서 take your jacket off 아 우의 윗돌이를 벗어 잠바 같은 것을 벗어 할 때 take off your jacket off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take off 는 벗다 라는 뜻 1번 땅에서 분리된 거면 이륙하다 비행기에 이륙하자 라는 뜻 그렇게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load 가 짐이에요. 짐을 옆으로 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take a load off 그래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뭐 지난번에도 또 나왔었죠. 진짜 중요하죠. 마침내 그들은 they could take a load off 마지막 자 영화가 상영되었지만 아까는 a movie was playing 근데 이렇게 ing를 써서 상영 중이다를 보여줘도 되지만 이미 틀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할 때 진짜 유용한 표현 이런 걸 알아두시면 영장이 세련되어지고 이런 게 미디어에서 그대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re was a movie on 이렇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세련되게 쓰세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오늘 나온 것 중에 빈도로 치면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there was 뭐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ovie on 이런 식으로 뭐가 진행 중이었다 라는 식으로 on 쓴다는 거 there is something 그렇죠? 그 다음에 on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어요. there was a movie on 영화가 상영 중이었지만 but the couple 아까는 weren't interested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have no interest 그 아니니까 in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have interest in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느니 이 포인트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 중에 꽤 중요한 거 have interest in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됐죠?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have no interest 그래서 과거니까 had no interest in that 이렇게 썼다는 거 끝 there was a movie on but the couple had no interest in that 마지막 Tom은 에이미에게 베개 대신 어깨를 내주었어요. 아까는 뭐였어요? Amy rested her head 그녀의 머리를 씌웠습니다. on Tom's shoulder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말은 항상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글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연습할 땐 글자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점차 바뀝니다. 장면으로 그래서 Tom offered 그럼 저는 머릿속에서 Tom이 뭘로 줬지? 그래서 에이미한테 내줬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제공하다라는 단어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나오겠구나. 이런 구조예요. Tom은 에이미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에 뭘요? 그렇죠. 어깨를 어깨를 제공했습니다. 옅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뭐로써? as a pillow 저는 대신이라고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해드렸지만 그래서 모으로써 이렇게 필러우가 베개니까 베개로써 어깨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로서예요. 로서 그래서 여러분 모으로써 바로 베개로써 어깨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끝. 됐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즐겁게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 꼭 기억하세요. 발효는 과학이세요. 머릿속에 발효되면 나중에 반드시 나오니까 계단에서 쭉 상승하는 데까지 컵에 물이 차는 데까지 기다려 보세요. 조급하면 망치십니다. 힘내시고요.